아, 깜짝이야 시간 얼마나 있어? 어? 얼른 먹으라고 스프 끓였어 같이 먹자 아줌마는 안 계셔? 휴가 내셨어 결혼한 딸이 먼데 살거든 아, 그럼 나 때문에 일부러 일찍 나온 거네 황송한데? 잘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쉽게 꿈이 이루어져도 되나? 군대에 있는 내내 생각했어 이 방에서 너랑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그냥 오면 되지 밥집에 밥 먹으러 오는 게 뭐 어렵다고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데? 누나가 날 비웃더라 바보같이 핏줄 때문에 여자를 포기하냐고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? 우리 아빠 앞에서 그렇게 분탕질을 쳐놓고? 그때나 지금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말 넘으면 되지 뭐 음 한 번에 한 걸음씩 그게 뭐 어렵겠어? 아, 있잖아 너 만나고 난 뒤로 계속 거래체가 생기는 거 알아? 그래? 잘 됐네 잘 먹었어 응 어서 가 저 사실은 또 하나 더 있어 뭐? 헤어진 내내 상상하고 또 상상하던 거 너랑 헤어질 때 못했던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KBS